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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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치마 좀 입어야 되겠다. 흐흫... 어? 옷... 옷 갈아입는데 어떻게 들어가져라? 일단... 일단 요거를 챙겨요. 요걸로 뭐 조합할 거 하나... 조합하시고... 깔때기도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안이오나? 깔때기가? 아휴... 그리고... 집은 아마... 여긴가? 아! 궁극 샤워지기다. 그다음에... 집은 이쪽이에요, 이쪽. 아뇨, 이거. 이건... 불지팡이! 밖 electrically 이road에는... 여깃어요, 가스도. 질속. 이거 한 번 써야되네... 옷 갈아입으러 가야죠? 일로 오세요. 훠옹... 아 요기였나? 깔때기가 하나 필요한데 나는 깔때기 없고 나는 샤우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없나? 나는 뭐 없나? 나는 뭐 없나? 나는 뭐 없나? 신발도 신어야 되는데? 머리 스타일 왜 이렇게 많아 더럽다 진짜 에비님 좀 잠시만요 네 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디피젠트 뭐야 아 스피파이어로 설명도 있네 여기 나중에 이거 막 다 돌아다녀 보고 싶다 여기저기 진짜 레고시티도 레고시티지만 이것도 참 돌아다닐 때 많아요 이것도 참 돌아다닐 때 많아요 생존자는 막 알아서 뛰어당기네요 쟤 뭐야 왜 집에 안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리 오실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이 잠시 후에 왔음! 오늘 좀 더 저 더 해도 되겠는데요? 그래요? 네 아니 교복, 여교복 상이 어딨냐고 벌써 10시 반이네 그럼 좀 더 하죠 뭐 제 캐릭터 겸이라고요? 이걸 보는 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전에 비해서는 섹시 황소 아까 전 거 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운이 좋아 섹시 황소 괜찮은데? 이거 한다? 바나나 해먹 협박이야 협박 그냥 내 옷에 불만이면 바나나 해먹을 입어버릴 거야 그러면 나 이거 할게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아까 처음에 그 탑으로 돌아가야 돼요 쟤네 왜 따라오지? 그러면 신발 신어야 되겠다 아니 이건 영정봉 각이잖아 왜 황소 신발이 이렇게 신겼나? 자 어디야 여기야 그녀는 여기 아래에 있다 어디있어요? 차 타고 나가야 돼 스토리 진행해서 내려왔어요 도약력 봐 생존자가 떨어졌네 생존자 집에 안가지 따라가는건가봐 얘를 태우고 가야 된단말인데 태울만한 차가 필요한데 차가 2인승이면 안되고 좀 더 많아야 아니 생존자 체크를 아까 눌렀는데 안되요 그게 방금 내가 생존자 게시판 봤잖아요 안되안되 아 어제 굵지마 레빈님이 완전 쩔었죠 제가 내가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과한거 같기도 해 진짜 아무리 도망치다가 한거라지만 캐릭터 선택은 탁월했던거 같애 얘 왜 죽어가냐 뭘 태워야되는데 태울것도 안보이고 맨날 처음왔네 이제 얘가 아까부터 좀비랑 레슬링을 해가지고 지워줘야됐어 잘좀 따라와라 잘좀 따라와라 잘좀 따라와라 근데 영상 다시 보면은 피해를 되게 크게 입은것도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니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보다 더 오히려 빨랐어요 내가 태운게 나뭇가지하고 나무밖에 없어 거미집은 안태워지고 베리는 안건둔 아 여기 다 죽어간다 너 이거라도 먹어라 우리 보다는 빨랐는데 비슷해 별로 없었어 차가 차가 필요한데 차 어딨어 어 여기 가게 내가 들어가야될거같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아 아직은 못들어가는 곳이네 여기도 왜 이런곳을 못들어가게 낫지 SM 상위는 뭐야? SM 상위가 있어요? 네 하위는 그럼 어딨어 이 근처에 있을거 같은데 SM 가지 이게 이게 뭐야? 근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이거 들어 써야겠어 아 내 운동이 나온 옷 사라졌어 아 사람들이 만족해하는데 아까보다 정상이라고 어 화났어 다시 입어야지 나 없어졌는데? 엉딩이 나온거 없어었어 차가 한대도 없어 여긴 어디야 어 슬래피차다 이거 조합할수 있겠다 아 슬래피아니구나 막대 조랑말? 이거 조합하라고 이렇게 두개 있는거 아니야? 아 재개 아 아 엄청 많아 여기 불꽃놀이차가 있는데 불꽃놀이차가 있는데 불꽃놀이차로 뭘 할수 있을텐데 어 딴 딴거 없나? 도로 세척 아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아닌가? 레비님 넘어갔나? 원래 없네 불꽃놀이차 불꽃놀이를 뱉는거 왜 무뎌지 저도 없더라구요 그럼 일단 이걸 타가지고 어떻게 가긴 가야되겠다 얘를 타고 가죠 뭐 타 오케이 뒤에 탔다 이거 타고 가요 이거랑 조합할거 3개는 있었을거 같은데 와우 내 차를 쏘지마세요 내 차를 쏘지마세요 암울렛이네 조합할만한거 없을까 수 수 SUV랑 밴이랑 저거 밴인데 어 여기 안왔던데다 아닌가 왔던데인가 타 좀 빨리 좀 SUV가 어디있을까 근처 있지 않을까 내가 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도 딱 봐서 모르겠어 에스윙은 뭐고 벤은 뭐고 이건 벤 이건 벤이죠 지금 내가 타는 거 조합차 괜찮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 이건 세단이고 세단 아니고 이거 뭐지 그냥 그냥 차 여기 길 맞나? 아니잖아 아 여기 차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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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맞다 여기로 가도 돼요 그냥 중형차 저건 집차인데 저건 아닌 거 이거 아 이거 벤이구나 벤만 보여 이 난리통에 벤이 짱이 오우우우우우우loe 애니 짱이지 이렇게 찾기랑... 기찱길 아니야? 이쪽 방향 맞죠? 맞다 아 그 막혀있네 넘어가자 또 점프가 아닌데요 아잇 여기 타! 이거 타죠! 어딨어요? 이게 SUV 아니야? 아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랑 쟤랑 잠깐만 좀 가까이 좀 나와봐요 조립되는거 아니야? 여기 붙여봐요 좀만 더 붙여봐요 네 애미리 그 차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딱 붙여봐요 아 좀 비켜봐요 좀 됐다 됐다 내려봐요 이거 되는거 아니야? 안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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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쪽 방향으로 아 망했어 이리로와 아 재긴 안 비켜지나? 내 도끼의 범벅이 되어라 내 도끼의 범벅이 되어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못 넘어가냐 이거 아유아유아 유아 들어올땐 자유주만 나올 때 아니네 어? 쟤 알아서 안전지역으로 복귀했네 뭐야? 왜 여기서 안전지역으로 복귀해? 끊음없이 아 재기랄 레빈이 어디갔어?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버려 그냥 버리는 버튼 너무 쉬운거 아니야? 뭐야? 대형폭팔나네 버리는 버튼이 너무 간단해 아니야 내가 버리는 버튼을 열었어 갑시다 가요 아무거나 조직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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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폴 폴 폴 폴 폴 notch rak 여기 옆에 마을이야? 어디야? 아 잘못 왔어 아 뭐야 갑자기 로드블럭이 팝인했어 어 막 주스가 날아다녀 뭐지? 내 심사함 정답 안 돼 내려요 내려와 아 이런 우리 스였다 이거 거라 갑시다 하고 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마을엔 해먹으시지 이 마을을 제일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 여기 봤나? 아 맞다 망치네 구독 망치나 언제 집었죠? 웬 망치 원래 나 망치 집은 기억이 없는데 망치가 있네 망치네 망치네 안 내면 되잖아 토르헤머다 빠찌롱 왔다 망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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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cing 여기 경찰서 있던데 아까 들어갈 수 있겠다 탈을 안 쓰고 있으니까 숫자가 딱 보이네 얼굴에 숫자가 맞아 맞아 가자 잠깐만요 온 김에 조합 하나 하자 이런 조합이었나? 호박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상한 거 조합했네 나 조합할 거 있나? 어 무서워 꼬깔 없어 600m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나 길 잃었어요 어디로 나가야 돼? 이쪽인가? 어디에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대 갑시다 까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랑 꼬깔이 제일 중요한 거 같네 스마트 응? 전화 왔다 오랜만이여 내가 체력이 너무 안 체력을 너무 안 찍었고 체력이 없어 몇 칸이에요? 체력? 체력? 저 7칸 학칸 많구만 아 아니다 나도 7칸이구나 나머지 다른 거 다 몰빵 저도 나머지 몰빵 했어요 지금 콤보가 없고 안녕 좀비 으야 으야 제 생각에 나중에 정비공 없으라면 엄청 빨리 쓰릴 거 같애 엄청 빨리 만들 거 같애 엄청 빨리 만들 거 같애 머리를 부셔버려 머리가 아니고 상반신을 다 부셔버려 와 으아아아 조심조심 이거 타져 이거 타져 예 이거 이거가 뭐예요? 무튼 저 앞에 반짝거리는 거 얘난 게 조합되나 이거 원래 아이스였어? 아니 세단 세단이니까 안 될 것도 하다 가요 어디 가야돼? 아 그 지팡이는 그거예요 그 한 번 딱 내리칠 때마다 속성이 바뀌어요 그거는 아 어떤지 신호등 불빛이 바뀌면은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오 비켜 오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잠깐만 잠깐만 그럼 속도가 떨어지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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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붙여서 아 아 속도를 붙여서 점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핳핳 half 오 마이갓 어떻게 한번 되는적이 없어 이게 여기 뭐지 안 들어가지나 잠겼다 어...여기 여기 한번 와볼려고 그런거 있는데 에잇 잠겼네 여기 와봤던 데인데 요 밑에 뭐 도전하는거 있네 위에인가 아 여깄다 에... 콤보 무기경 사용에 제한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좀비를 쳤지 아 이거 간단하네 바로 합시다 이거 그냥 그 지팡이로 좀 찜질 해주면 돼요 휴어어어 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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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닝게님 감사합니다 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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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저깄다 여기 그거네 오오 갈피 많이 준다니까 쎄단하고 증기롤 쎄단은 어디있어 4-3 나비 탈래요. 아 나 레벨업 안했네. 저기 이거 터질라고 하는데 괜찮은거요? 아 이거 아니구나. 오토바이구나. 저기로 건너가야돼요. 아니 바이크하고 롤러 나도 있는거 알았는데 딴거 해보고 싶었어. 가봅시다. 뛰어요. 아 근데 옆으로 보면 그냥 가지는거죠. 망했다. 안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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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